금단의 기술 한번 써야겠다. 당연히 뼈방패겠지만 뼈방패 보강 빛빛길의 체력차 극복 또 우리팀이 와준다면 푸른 빼고 시작할 수 있겠는데 아크잔 일렛붓이 무조건 오거든요. 어지간하면 야 거기서 집을 왜 가 한 칸 더 가야지 두 번째 부시 점거한 것만으로도 만족 공포의 육례보공 앞에서는 실각인데 약간 아깝다. 애들이 생각보다 약하네. 전멸을 못 빼가지고 전멸 뺐으면 6렙에 어거지 킬각 되는데 아 아쉽네요 이거. 좀 불편한데? 라인이 쓰레기죠 이거? 이런 다음탄 킬각 나오는데 아 못 끊었다. 약간 히트 같거든요. 아 뭐야 이거 왜 여기서 다이너가 나오지? 무조건 이겨 이거. 어 미친 거지 이것들은. 죽여버려. 라이즈. W. 라이스. 한 칸 정도 뜯을 수 있겠죠 이거? 노공을 한 칸으로 멈추지 않아. 워 말도 안 된다 철거. 아 진짜 거지 같네. 킬각이죠 이제. 개새끼야 될 것 같지. 될 것 같지. 노공은 못 이겨 짤체으로는 진짜. 거 라인은 같이 먹읍시다. 경험치는. 으잇. 난 딸피에 유혹할게. 나 죽이고 싶어 안달났죠? 헤헤헤. 맛있다. 아 이거 약간 그 시절 오공 느낌 나는데? 체감상 확실히 좋음. AD챔 후픽으로 진짜. 치트키 느낌. 야야야 돌거보 왜 나한테 와. 꺼져봐. 아 그 단 여기 있다. 아 그 단 여기 있다. 벽 넘는 오공. 어이소. 집요한데요? 이런 집요한 거를 안 당해주면 되는데 안 당하기 쉽지 않거든. 독사를 가 마라. 얘도 철갑. 얘도 철갑. 이건 가야돼. 얜 월식. 이건 가야돼. 가는 게 맞아. 아 그샨 이거 미드 쪼이겠다. 바로 뒤붙어줄게요. 생각 거의 안 하거든. 솔랭하는 애들. 아 그샨. 아 그냥 보였는데. 아 그냥 보였는데. 아 그냥 보였는데. 불편하게끔 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이거 너무 지나? 안되네. 아 자꾸 이 궁 쓰는 타이밍에 풀이 있네. 변이 치워. 오우. 야 위험했다. 다이너 와 너무 무서웠어 방금. 어? 어떡하냐 이거. 뭐가 안되는데. 궁 없는 오공 뭐 하라고. 아무것도 못함. 아 진짜 이거 라이즈 탓인가? 얘가 있는데 지는 게임은 무조건 얘 같음. 난 이거 라이즈 왜 하는지 모르겠어. 지표가 말해주는데. 이 새끼 하지 말라고. 안 그래도 돛구진데. 너프까지 해서. 표적 수사 당하는데. 이걸 굳이 해야되냐 라이즈를? 잃고 만년설이도 아니고. 어? 아니 라이즈 아까 만년설이 쓰지 않았나요? 이 새끼 이거 왜 만년설이 없어. 템 잘못 판 것 같은데 중간에? 분명 봤는데 만년설이 쓰는 걸. 홧김에 템 팔았다가.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. 되돌리기를 못한 거야 이 새끼. 그거밖에 말이 안됨. 어어? 대가리 돼. 대가리 돼. 오케이. 질게임이 아니에요 이게. 라이즈 새끼 템이야. 라이즈 새끼 템만 어떻게 되면. 이걸 이제야 밀어? 피 100 남짓 남은걸? 오히려 이때 현상 도면을 위해 남겨뒀다고 생각하자. 독사 뽕 좀 뽑았냐? 응. 후회 없는 선택이야. 오호. 대가리. 병 넘는 오공이거든. 이 병 넘는 거 하나가 사소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크다. 더하면 뇌절. 더하면 뇌절. 오케이. 더하면 뇌절. 더하면 뇌절. 더하면 뇌절. 뭐야 이 씨. 아 이 챔프는 뭘 해도 그냥 믿음이 안가. 그냥 파란 병신 그냥. 대회가 이 사람들을 망쳐놨어. 어? 나 분신이었는데 이걸 쓴다고. 아 라이즈. 병신 챔피언 이거. 파론 가면 됨. 파론 가면 됨. 아니 근데 아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까. 오공 분신을 발판 삼아서. 카이사를 죽이려 했던 거지. 쟤네는. 근데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했죠. 중요한 한타니까. 도핑 좀 하고. 나이스. 잘 큰 카이사 있으면 지기가 힘들어. 팀원이 머리만 있으면. 에라 이 새끼들아. 카이사. 카이사 넌 왜 떴어. 잠깐만 둘이 살려버려? 내가 악당이었어. 내가 악당이었어. 여기에서 살아가버렸어. 아 미친 개사기 있죠. W때문에. 이거 이게 된다고? 바론이? 말도 안 돼. 다이낙국 못쓰게 하면 돼. 오케이. 오호. 야 배달 지렸어. 어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되지. 안 되지. 라인 미러. 라인 미러. 미니언 가져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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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라서 이겼다. 이거는. 처음으로 한 건 했네. 마지막까지 한 건 해주네. 저 병신 빡빡이. 끝났어. 아 오공 존나 사기야. 오공 사기 맞아 이거. 병 넘기 패치가 없었다면? 절대 안 됐겠죠. 이런 플레이.